지난 총선 때 낙마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공기업 취업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양항만 분야 부산 지역 핵심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차기 사장도 정치인이 유력한데, 시민사회는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국해양진흥 공사. 지난달 22일 임기가 만료된 김양수 사장의 후임자 인선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단수 추천된 인사는 안병길 국민의힘 전 의원으로 해양수산부 임명, 즉 최종 결정만 남겨두었습니다. 안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단기 농해수위원회 소속이었고, 당시 해양진흥공사는 해당 상임위 피감기관이었습니다. 이외에는 이렇다 할 인연이나 경력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에 동북아 물류허브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현 강준석 사장의 임기가 오는 27일 끝납니다. 차기 사장 후보는 전복민 국민의힘 전 의원, 최형림 동아대 명예교수, 이영재 전 부산항만공사 물류연구실장 등 3명으로 좁혀졌습니다. 현재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항만공사 수장 역시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돌자,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양항만요 관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내려와서 그런 낙하산 행태를 해와서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국제적인 인재를 모아서 할 때가 이미 됐지 않느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두 해양공기업 수장으로 전문성이나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가 임명될 경우 다음 달 중순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